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 회사인 Q10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, 류화연 위메프 대표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티몬 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오늘 구 대표와 주요 경영진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1조 8천 5천억 원 상당의 티몬 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, 티몬 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천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